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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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왜? 엄마 이렇게 여행하는 거 며칠 신다고 남은 거 따라맞아서 엄마 내가 더 고마워 왜? 무슨지 알아? 왜냐면 엄마는 이렇게 좋은 바캅스를 주고 수건 assume 밥도 주고 댓글이~~ 엄마 없었으면 teri here 없을 거야 사랑한다 아베이가 감자씨가 엄청 울죠 감자씨를 데리고 제가 여기서 기차를 기다렸다가 바르셀로나 갔다가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를 두 번 갈아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베리를 이제 놔두고 내렸어요. 이안이랑 내리고 하는데 그 아베리가 그 이산가족 헤어지듯이 울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어요. 이안이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감자가 너무 잔해가지고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마 내가 있잖아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엄마 우리 괜찮을 거야 하다가 갑자기 걸어가는데 이안이가 아베리 보고 싶어 하면서 웃는 거예요. 엄마가 팝팔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안이가 아베리 보고 싶어 우리 아베리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팝팔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이안이가 아베리 보고 싶어 하니까 또 저도 둘이 같이 아베리 보고 싶어 해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혹시 간지 얼마 안 됐으면 아베리를 주고 가라.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아베리랑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민고속도로를 타버렸고 애들 진정됐다. 그냥 또 아베리까지 내리면 우리 두둥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가라.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우리 이제 둘이 약속을 했죠. 우리 아베리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둘 다 아베리라는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둘이 아베 하면서 울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보다 이제 아베리가 금기가 됐어요. 그때 그 순간부터 그래서 아베리라 하지 말고 꼬맹이 꼬맹이라 하자. 그래서 둘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서 제가 이안이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 나 또 아베리 생각하는 게 걸그룹 칼 사람들이 Christianity 아베리는 running 햐면 이씨 여기서 아기들 미안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이 울어요 아벨이가 너무 짠해서 아벨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어제 그 그 아벨이 헤어졌을 때 그게 너무 왜 이래 진짜 맥북을 잃어버린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너무 섭섭하긴 하지만 다 금전적으로 고상 받을 수 있고 마지막 그런 여행을 애들이랑 마무리 못하고 애들 그 어린애들을 엄마도 없이 보낸 게 너무 짠해서 아들 눈물 무서워 죽겄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갔더니 이안이가 너무 멋있게 제가 이제 또 밥 먹다가 맛있는 거 먹으니까 애들 생각나니까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안이가 저한테 엄마 우리 애들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 이렇게 둘이 여행한다 생각하고 데이트한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있자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따 니 말이 맞다 야 니가 나보다 낫다 그랬죠 저희는 바르셀논에 도착해서 호텔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고등놈에게 쓴맛을 받기 때문에 이곳이나 지하철로 가고 싶지 않고요 이안이가 택시만 타죠 택시만 저희는 택시를 타고 택시로 가고 있습니다 복식기 앉아있죠 각자 잘생긴 요리하들 눈물이 아주 출중해 이안이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자주 데이트하니까 좋다 선글라스 좀 벗으라니까 저희 지금 한식당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저는 지금 사실 한국 음식이면 프리스키어리 만들어도 맛있다고 할 판이에요 떡볶이랑 김밥이랑 이낙연 냉면도 시켰고요 저는 다시 초찌기도 시켰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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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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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세요 감사합니다 엄마 Guard 이거는 찍어봐 나는 — 전cas Qing beers 뿡 왜 이렇게 멋진 양 짜겠어역 Teach us 너 왜 이렇게 귀엽게 나오지? 어 그래서 음? 진짜 완전 볶아요 저는 지금 바르셀리나의 명소를 갑니다 바르셀리나의 명소는 어디냐 바로 여기 자라 매장이죠 스페인의 사랑 자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미얀이는 항상 저렇게 캐리어를 자기가 끌고 다니고 제가 끌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른쪽은 3시 25분인데 어제 똑같은 식당에 왔어요 네 나는 엄마랑 짜장면을 지켰고 엄마는 비빌밥을 지켰어요 엄마가 섞어주세요 엄마가 섞어주세요 엄마가 잘 섞어요 응 수 수 수 수 고거우니까 고거 보여서 쌍땅을 먹으세요 네 엄마 고거우니까 소영이 나한테 오빠 해야 돼? 아니 똑같은 나이 엄마는 지헌이 모랑 똑같은 나이인데 지헌이 모랑 똑같은 나이인데 제가 재현인 것 같아 언니는 언니라고 하자 엠지세대들의 이야기를 네가 따를 필요가 없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나는 그런 강아지예요. 저희는 바리새우나 시네르 지금 구경 중이고요. 큰 그런 강아지는 까탈로니아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까탈로니아 광장에서 만나시죠. 예진이의 앰플 여러분 저희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금요일이랑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금요일이랑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rewards 한 번에 빼놓은 음식 그리고 집에서 먹으러 가면 집에서 먹으러 간식 sort of food 점점 고기 너무 귀여워 참깨 너무 귀여워 역시 내 아들이야 OK, Let's go 부끄러워 엥 terr'vels 워어 튀김 워어 튀김 남편rin 삼화 Sport 옛날 김기 이건 이안이 온 거야 오빠도 알아줘야지